드디어 염원의 동키호테 동키 얘랑 한번 찍어 사진 동펭 동펭이야 이름이 아마도 동펭 동키호테 펭귄 아닐까? 동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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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信 오 이거 되게 귀엽다 이거 귀여운데? 이게 요즘 유익하는 쿠롬이거든? 모르지? ο 한국에서도 인기 엄청 많아 Cくろ Font 아이돌들도 좋아하고 에기들도 좋아하고 그거 누나가 엄청 좋아할걸 신문만 전했어요 근데 이거 귀여운데? 이거는 터나는데? 검정색은 금인, 골든의 골드 여러분 이거 준비해보세요 프로미널의 첫번째 표정을 처음 봤어요 이렇게 웃고 있어요 이렇게 웃고 있어요 이게 이 캐릭터들이 산 리오라는 회사의 캐릭터거든 그래서 산 리오 캐릭터랑 콜라보를 한 거네 얘네가 산 리오 캐릭터들이야 어 얘가 돔팸 어 좋네 아 못 있겠다 하하하 이것도 맛있어 북한 갔다고? 한국마리 아 한국마리 그러면 다시한번 김정환 박수 가나요? 김정환 박수 하하하 비가 이렇게 귀엽고 이 레벨에서 귀엽고 이 레벨에서 귀엽다 엄청 크지? 하하하 여기는 없는 게 없어 진짜 보면은 진짜 다양한 거 팔잖아 우리나라로 올리브영이랑 이런 걸 막 합쳐내는 그런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도 리오 캐릭터는 그런 걸 안전하게 얘기해, 비가 이렇게 output 안전하게 여자들 운이 미치겠다 이거 금지 하나 사야겠다 이거 저자가 유명한거였어 응 어디서 보았을래 블랙핑크 장원영 어 왔다 여기는 비싼거 또 비싼 브랜드들도 팔아 어 이거 되게 유명한 아이 마스크다 이거 되게 좋은데 응 눈 피로 응 쉬는거 한 30분정도 하면 돼 하고 자도 되고 12개 응 응 응 내 친구가 말한 그거네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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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거 사달랬어 응 두공지 형도 하나 먹어 봐 응 친구꺼고 동기였떼 재밌지 동기였떼 재밌지 동기였떼 재밌지 동기였떼 재밌지 오 오 컵라면 야키소바 그거 맛있어 그 옆에 초록색도 맛있어 우동 같은 거 계란 넣어서 계란 넣어서 기밀에 갈 날 물에 흙을 펼쳐 야바이네요 고맙도 어떤 색 커버하실까? 아무 색이나 대는 거 뽑아봐 아깝다 제가 배는 줄 알았네 요새오 새와 거싶بة leadership에서 오색이 되도록 이 사람 아니와 아시가 이장P 프로야ont을 하게 되면 내가 내가 원하는 거라서 내가 원하고 싶어서 이걸 구갈로 되려나? 너무 말록달록하지 않지 나 더 귀여운건데 그냥 안 움직임 그냥 안 좋은건데 티 17,000원이면 진짜 싸네 집에서 입어도 되네 내가 이거 샀고? 내가 이게 샀고 감사합니다 잘한다 이런 것도 되게 맛있는데 키캣, 마차 맛 한국인들한테 인기 엄청나 난 일본에 왔을 때 이거에 엄청 빠져서 이것만 엄청 먹다가 이제는 못 먹어, 너무 많이 먹어서 이거 맛있어 이거랑 그리고 진짜 맛있는 초콜릿 하나 있는데 맛있는 초코 과자 블랙선더라는 과자가 있거든?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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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는 좋아, 되게 사는 거 응 이게 진짜 맛있어 여기 단위가 적으니까 그냥 막 집어 담으니까 예약도가 훨씬 많이 넘어 여러분 오우타리 선수입니다 예 오우타리 선수 안녕하세요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여러분 지금 앞에 앉아있는 분들은 시청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처음으로 우리 학생들도 처음으로 오우타리 선수입니다 저는 학생들의 학생들은 이제 학생들도 처음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지금 학생들도 처음으로 이렇게 일어낸 지금 학생들은 학생들도 처음으로 지금 학생들은 지금 학생들은 저는 남순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난능은 국가에 있는 3년생입니다 고대 학생입니다 오늘 주주와 바다니에 커피 받아봤어요 사실은 영상에서 봤을때 이거 좀 웃음이 嘘が上手な社会生活が上手な方です はいとにかくよかったですね楽しいですよ 本当に貴重なお話がいっぱい来てました 本当にもうお勉強頑張ってくださいね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じゃ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では、 오늘은よひかじ じゃあねー バイバーイ いいねー いいねー ジャネレトローク アカムサハムニダー オネルヨーギカジ ジャネ!